자 이어서 주제는 Popsup입니다. Popsup. Popsup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Popsup은 채널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채널 자체가 Popsup의 일부입니다. Popsup 기능을 이용해서 구성한 하나의 어떤 상부 구조에요. 그래서 Popsup, 기본적인 Popsup이 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Popsup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Phoenixjoin 들어가고, 다음에 들어와서 Phoenixjoin이 같은 내용인데 지워버리고 이렇게 조인한 다음에, 이걸 ix 환경에서 이걸 좀 넣어 볼 거에요. 그죠? 이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헬로 소켓 엔드포인트 브로드캐스트, ping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한번 브로드캐스트라는 걸 한번 불러 보자는 거죠. 그죠? 현재 지금 조인이 되어 있나요? 아 안 되어 있구나. 조인해 놓고, 그런 다음에 ping에 조인을 들어야겠죠?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인되어 있는 상황에 ping이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ix에서, ix라고 하는 건 서브입니다. 서브에서 이걸 실행시켜 보자는 겁니다. 서브 들어와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땅, 오케이가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를 가서 보면은, 이런 게 날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날라와 있어요. 뭐라고 날라와 있냐니까, null, null, ping,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날라와 있습니다. 그죠? null, null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ping,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날라 있는데, ping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이 내용은 우리가 ix 환경에서 보내는 내용과 똑같은 게 서브에서 보내는 겁니다. 서브에서 불특정 다수의 그러니까 ping 채널에 있는 모두에게, 모두에게 테스트라고 하는 메시지 이벤트와 그리고 페이로드, 데이터 테스트라고 하는 페이로드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ping 채널에 들어와 있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얘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그 데이터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null, null은 붙어 있어요. 얘는 뭐냐는 거죠. 그걸 뭐냐 보려면 얘가 1, 1 이게 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뭔지. 보자는 거죠. 그죠? 요거는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까 교재를 잠시 볼까요? 자, 어디 갔나요? 쭉쭉 내려갔어. 아, 한참 내려왔습니다. 여기 있네? 자, 첫 번째 1 있죠? 얘가 join reference 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클라이언트 각각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1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은 10번째 클라이언트는 번호가 10분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1은 메시지 레퍼런스예요. 메시지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1번 참여자가 서버에게 보낸 메시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란 말이죠. 그죠? 얘는 topic입니다. ping. topic. 채널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벤트이고, 얘가 페이로드입니다. 데이터란 말이죠. 그죠? topic, event, 페이로드.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좀 전에 이게 널널된 것도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답장을, 답장 1, 1 보냈을 때, 이게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도 클라이언트에게 1, 1 해서 답장이 날아온 겁니다. 그죠? 이 답장은, 이 답장은 요 1번 클라이언트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다라고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1, 1 표시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1, 1이니까 답장도 1, 1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낸 메시지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답장한 것이 서로가 매칭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매칭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언제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인지를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특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특정할 수 없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이 브로드캐스트 있잖아요. 얘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서버가 그냥 클라이언트 보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답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버 혼자서 그냥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널널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자, 간단한 얘기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내면, 얘는 핑 채널을 보냈는데, 아들 채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 채널이라고는 없죠? 그죠? 없으니까 아무도 이 메시지는 못 받죠. 그죠? 간단하죠? 밑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접속에서 Phoenix Join, 이번에 아, 이번에 패턴 매칭이에요. 페일러드의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페일러드 패턴 매칭하는 건 뭐냐니까 패턴 매칭을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토픽에다가 패턴 매칭을 했었죠. Wild, 여기 있나요? 얘는 토피에 패턴 매칭하는 겁니다. 채널, 그러니까 채널의, 채널 이름에 패턴 매칭을 한 것이고 다음에 페일러드가 뭐예요? 얘가 페일러드 잖아요? 대관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페일러드도 패턴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페일러드에 대해서만 답장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이죠? 핑채널이구나. 핑채널. 핑채널에서 페일러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살렸어. 자, 이번에 ackphrase에서 acphrase 이렇게 해놓습니다. handle in 빠져나갔다가 다시 구동시킬게요. 얘를 살린 겁니다. 얘를 살렸어. 살린 상태에서 join을 하죠. 먼저 connect하고 join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런 다음에 페일러드를 요렇게 보내는 겁니다. 두번째 페일러드를 요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렇게 보냈어요. 요렇게 보냅니다. 요렇게 보내면 horary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페일러드 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페일러드인데 이것을 서버측에서 패턴 매칭을 해서 요렇게 답장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서버측이 어디서 했나요? 여기서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페일러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도 패턴 매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벤트 패턴 매칭은 요렇게 ping horary 요렇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려야겠네요. 요것도 자 이번에는 이벤트 패턴 매칭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걸로 패턴 매칭 한 거에요. 또 빠져나가야 되겠군요. 빠져나가서 살리고 그리고 얘도 다시 커넥션 하고 join 요걸로 join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넣죠. 그러면 답장이 나왔죠? 뭔가? 요 답장 어디서 나온 거에요? 요 답장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 다 되는 거에요. 토픽으로도 패턴 매칭 할 수가 있고 페일로드로도 할 수가 있고 이벤트로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패턴 매칭 되는 데 따라서 각각 제각기 다른 서브가 제각기 다른 응답 반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패턴 매칭 입니다. 페일로드 이벤트 맨 위에 우리가 토픽 까지 같이 봤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뭐냐니까 핑 퐁 이번에 퐁이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딩이라는 메시지 전달했을 때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퐁과 딩도 마찬가지 얘기도 증여되어 있죠. 얘가 퐁입니다. 퐁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노 리프라이 입니다. 노 리프라이니까 아무런 답장이 없겠죠. 그죠? 해보십시오. 다음에 딩입니다. 띠잉은 셧다운 시키러도 있어요. 스톱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